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IBM과 아이온큐, 어떤 주식이 더 좋은가? 라는 주제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준 기사가 나와서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각 주식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니까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12월 11일에 나온 기사로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15배, 테슬라로 14배 이상 수익을 낸 실리콘밸리 출신의 로버트 이즈쿠에얼도라는 기술 쪽 투자자가 낸 기사입니다. 이분이 이런 안목이 실제로 있으니까 쉽게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2023년에 AI는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고 AI의 진화를 주도할 컴퓨팅의 다음 파동, 다음 테마는 양자 컴퓨터일 수도 있다. 양자 컴퓨터는 전자와 이용 같은 원자 입자를 사용해서 계산을 수행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현존하는 어떤 컴퓨터로도 수행할 수 없는 규모의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사용 가능한 많은 사이버 보안 조치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계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주요 회사 중에 두 개가 베테랑 기업인 IBM과 신규 기업인 아이온큐가 있다. 이 분야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주식이 더 좋은 선택일지 한번 같이 보자는 겁니다. 아이온큐를 먼저 살펴보자면 21년에 상장을 했는데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으로는 최초의 증시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빠르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 3분기 매출은 작년 대비 120% 넘게 증가해서 610만 달러, 약 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런데 22년 연매출이 한 11밀리언 달러, 한 150억 정도 됐는데 23년 아이온큐 예상 연매출은 최소 21.2밀리언 달러, 약 300억이 좀 안 되는 수준으로 한 두 배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분기 아이온큐는 26.3밀리언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킹스, 이건 이제 수주 예약 금액이죠. 차차 조금씩 할부로 매출로 인식되는 금액을 얘기를 하고 이 큰 규모가 있다는 것은 미래 수익 잠재력이 있다는 거고 아이온큐 기술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온큐는 고객에게 양자 기술 사용료를 청구한다. 즉,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거를 고객들이 접근해서 쓰면 거기서 수수료를 받거나 또는 양자 컴퓨터 실무를 판매하기도 하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고객으로는 미국 공군연구소, 스위스 퀀텀바절도 있을 거고 대학 및 정부기관, 학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순손실이 한 45밀년 달러, 한 600억 정도가 되고요. 전년에 한 24밀년 달러, 300억에서 거의 두 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곧, 흑자에 곧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은 하지만 손실도 늘어나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지금 보면 R&D나 마케팅 쪽도 계속 비용을 늘리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매출이 더 커지고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흑자전환을 하는 겁니다. 당장 흑자전환을 너무 크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기술기업이 수년간 손실을 보면서 사업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참고로 아이온큐는 약 7,500억 원 정도의 총 자산 중에 5,000억 원 정도가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가 매우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수 양자컴퓨팅 스타트업들이 리게티나 디웨이브나 기타 기업들보다 훨씬 뛰어난 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손실도 커지고 있지만 이미 강력한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IBM 같은 경우는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자컴퓨팅을 얹어서 하고 있는데 양자컴퓨팅 쪽으로도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죠. 그래서 2016년에 최초로 클라우드에 양자컴퓨터를 올린 기업 중에 하나이고 보다폰, 유럽 최대 통신기업과 RTX, 미국 다국적 항공우주 방위대기업 등 이런 빵빵한 고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클레베랜드 클리닉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민간 의료기업과 협력을 해서 양자컴퓨터를 의료 분야에 쓰는 것도 지금 수행을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BM이 원래 이런 컴퓨터 쪽 강자였기 때문에 AI, 클라우드, 양자컴퓨팅으로 진출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죠. 근데 IBM은 양자컴퓨팅 사업의 수익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만 할 수 있지 실제로 얼마나 매출이 나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은 AI나 클라우드 컴퓨팅 다 합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이 150억 달러, 전년 대비 한 4%, 5% 정도 증가를 했고 매출 성장은 아이언큐보다 당연히 좋겠죠. 이미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고 3분기 순이익은 17억 달러로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여기다가 현재 4% 정도의 매력적인 배당도 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매력이 있죠. 그리고 연속 28년 동안 배당을 인상해왔다는 미국에서는 배당을 주는 것, 그리고 배당을 꾸준히 상승시켜 오는 걸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IBM이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IBM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양자 컴퓨팅도 하고 있는데 고객 리스트에 빵빵한 기업들이 많고 대신 양자 컴퓨팅 사업의 매출이나 성과를 알 수 없다. 하지만 IBM 회사 자체로는 수익성도 괜찮고 4% 정도의 배당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는 투자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더 뛰어난지 보는 게 사실 좀 어렵다는 거죠. 서로 다른, 매우 다른 투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와 비교해서 IBM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양자 컴퓨팅이 잘 안 되더라도 먹고 살 거리가 있으니까.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 전문화에 리소스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잘 되면 아이온큐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IBM 역시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양자 컴퓨터 기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방식에 있어 둘은 매우 다른 투자인 게 수입이나 배당을 중시하는 투자자는 배당을 주는 IBM을 선택할 수 있죠. 실제로 IBM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배당까지 준다는 거. 그리고 성장을 중시하는 투자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시세 차익을 중시하는 투자자들. 또는 하이리스크를 허용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아이온큐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 그러나 아이온큐는 매우 초기 단계 기술의 초기 단계 기업이기 때문에 IBM보다는 좀 더 투기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온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해두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현명하게 마무리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더 해보자면 아이온큐의 장점과 단점, IBM의 장단점을 보면 아이온큐의 장점은 양자 컴퓨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이 빅테크나 경쟁사들에서 계속 몰려오고 있고 퇴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술적 르드맵, 재무적 르드맵을 초과 달성하면서 최신 세대 양자 컴퓨터들도 계속 초과 달성하면서 나오고 있고 목표했던 매출, 이것도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실제 양자 기술로 발생시킨 큰 매출이 있죠. 양자 컴퓨터 판매를 현재까지 5개를 했는데 이걸 다 합치면 약 900억 정도가 되는데 아직 양자 기술로 이 정도 금액의 매출을 낸 기업은 없습니다. 아이온큐의 단점이라면 끈질긴 공매도 세력들이 있고 경쟁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있죠. 그래서 큐에라가 얼마 전에 40개 정도의 오류가 부정된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아이온큐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도 있고요. 최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지금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기존 컴퓨팅에서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서 양자적인 방법을 굳이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만약에 규제를 너무 빡세게 접어버려서 고객들에게 아직 판매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아이온큐한테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IBM의 장점 같은 경우는 자금과 인재들이 빵빵하고 강력한 양자 생태계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많고 폭넓은 고객층 그리고 로드맵을 잘 달성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헤론이라는 133큐비트의 칩을 출시를 했고 IBM 퀀텀 시스템2 그리고 2029년까지 오류 수정을 넣겠다는 이 로드맵의 바람직한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 수준의 매력적인 배당은 양자 컴퓨팅에 노출이 되면서 수익도 가져가면서 배당을 가져가고자 하는 이런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죠. 실제로 28년간 배당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IBM의 단점은 뭐냐? 양자 사업의 성과가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양자 컴퓨팅이 밀릴 수도 있다. 그리고 큰 양자 매출 계약권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 양자 컨퍼런스에 가보고 실제 참석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홍보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27큐비트 수준의 이글 프로세서를 중점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실제로 판매됐거나 수십억짜리 이런 계약이 나온 적이 없죠. 이런 부분에서 IBM의 단점이 있다. 세계 최고 양자 석학인 존 펠스킬박사는 최근에 다음 10년 동안 어떤 기술이 앞서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이 기술이 1등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기술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총평은 뭐냐?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각자 자신만의 지식과 생각, 성향에 따라 적절히 리스크를 배분해서 아이온큐에 투자하든, IBM에 투자하든 자기가 알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 아이온큐에 대해 오래 공부해 왔고 지켜봐 왔고 그쪽의 임원들, 사장님까지 만나본 사람으로서 저는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의 성향 역시 원금 손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 지혜롭게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IBM과 아이온큐 어떤 주식이 더 좋은가 장단점을 좀 살펴봤고요. 이 양자 분야 외에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을바람의 경제력자연구소 멤버십에서는 요즘은 또 아이온큐가 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차세대 종목들을 굉장히 활발히 찾고 있습니다. 매주 한 종목씩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국내 기업 중에 차세대 종목으로 꼽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는 실제 제가 IR 담당자와도 만나보고 멤버분들을 함께 모시고 가서 본사 탐방도 해보고 그 관련된 시설들도 가서 그쪽 임원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아이온큐를 해외 주식에서는 가져가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는 또 차세대 종목들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의 투자관이나 제가 어디 투자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가을바람의 경제력자연구소 멤버십 링크를 고정 댓글이나 영상 상세 설명에 남겨둘 테니 합류해 주시면 또 좋은 정보와 지식들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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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